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말해 뭐해.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. 군고구마야, 군고구마? 아니, 군고구마는 이상해. 군고구마 나니까 그렇게 안 좋아. 호빵. 호빵도 무조건 팥 들어간 거. 크림 이런 거 필요 없어. 붕호빵도 무조건 팥 들어간 거. 크림, 김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호빵도 무조건 뭐 씨앗호도 이러잖아요. 무조건 그 꿀. 꿀이랑 그러고 들어가고. 이게 진정한 간식이에요.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겨울 간식은? 군고구마. 호떡, 호떡. 군고구마. 군고구마. 전itos 등expler. 완주공halt한. 우 Schüler 일어나는 비록 탱글. 또 남강의 겨울간식? 저 오뎅이에요, 오뎅. 오뎅굿. easternする reporter. 1914도 오후에 은행하려고요. 엄마의 안동 suggoden. 안녕히 계세요. 뭐지? 뭐있냐? 도마빵! 나 떡볶이! 어 너? 떡볶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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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랫다! 언니는 뭐죠 해요? 나 호떡! 나 1등 호떡! 나도 호떡! 호떡이랑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대! 어! 맞아요! 나도! 어묵! 뭐지? 이거 너무 되게 귀찮아. 너무 귀찮아. 저 어서 해주세요. 이거 이거 해야 돼? 네. 좋습니다. 잘하네요. 좋습니다.